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우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1회 lc 분석 1번부터 17번까지입니다. 실전 1-1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 교장입니다. 아름다운 월요일 아침이고 학교의 멋진 한 주의 좋은 시작입니다. 저는 학교의 새로운 건강증진 캠페인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균과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손 씻는 방법을 모두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손 씻기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은 손을 씻는 적절한 방법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볼 것입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손 씻기 비디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조치들이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울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학교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락스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축제 계획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글 실전 1-1의 소재는 손 씻는 방법에 관한 캠페인입니다. 손 씻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진행되는 교내 캠페인에 관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손 씻는 방법에 관한 교내 캠페인이 진행됨을 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1-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뭔가를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있어요? 네, 단백질바를 좀 사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운동을 시작할 거고 운동 후에 단백질이 좀 필요해요. 좋지요? 오, 정말 다양한 맛으로 나오네요. 네, 어떤 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각각의 맛을 하나씩 주문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운동 후에 그 발을 먹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운동 전에 뭔가 먹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공복에 운동하는 게 체중 감소에 좋대요. 그건 맞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쉽게 지쳐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했네요. 게다가 공복에 움직이는 건 체지방을 줄이는데도 좋지 않다고 읽었어요. 운동 전에 뭔가를 먹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알겠어요. 체육관에 가기 전에 꼭 뭔가 먹을게요. 이 글 실전 1-2의 소재는 운동 전에 영양 공급입니다.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하겠다는 남자에게 여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체지방을 줄이는데도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1-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트레이시 안주렴. 감사합니다. 오 이건 시농구 선수권 대회에서의 우리 경기 비디오군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 그건 정말 아슬아슬한 경기였어. 네 그랬어요. 저 마지막 3점 슛이 우리를 정말 구해주었어요. 물론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기력을 향상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다. 무엇을 알아야 하셨어요? 우리는 지구력을 향상해야 해. 우리가 했던 이 좋지 않은 패스들을 보렴. 오 맞아요. 기억나요. 마지막 쿼터였어요. 우리는 정말 지쳐있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지치면 집중력을 잃게 되지. 그래서 나는 팀 훈련에 지구력 훈련을 추가할 거란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주장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훈련 계획에 대해 팀에게 알릴게요. 좋지. 다음 훈련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에게 팀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지구력 훈련을 가르칠 거야.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 이 글 실전 1-3의 소재는 코치와 선수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경기 비디오를 분석해주며 자신이 지구력 향상의 필요성을 파악했으니 이를 위한 새로운 훈련을 팀에게 추가하겠다고 설명했고 여자는 팀의 주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이것에 관해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코치와 주장 선수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실전 1-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4입니다. 자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되렉 컴퓨터로 뭐라고 했어? 광고판에 작업 중이야. 디자인 수업을 위해서야. 오 좀 보자. 멋진데? 나는 웰컴을 제일 위에 있는 스마일 기호들 사이에 넣은 방식이 마음에 들어. 그것은 가상의 마을인 써니일 타운을 위한 거야. 써니일 타운이라는 말이 직사각형 안에 있어서 알 수 있어. 그래 그리고 나는 마을의 로고를 만들었어. 그것은 마을 이름 아래에 있어. 오 안에 산과 태양이 있는 삼각형 모양이구나. 정말 멋지구나. 고마워. 왼쪽 아래에 있는 집들의 사진은 어때? 마음에 들어. 그 사진과 그것 옆에 가족 사진은 친근한 인상을 만드네.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오른쪽 아래에 이 포도 사진은 왜 넣었어? 그것은 써니일 타운이 와인으로 유명해서 그래. 이 글 실전 1-4의 소재는 마을 홍보 광고판입니다. 대화에서는 광고판 오른쪽 아래에 포도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으나 그림에서는 수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1-5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넷. 오늘 방과 후에 뭘 할 거야? 스테파니와 사회시험 공부를 할 거야. 나도 공부해야 해. 나도 같이 해도 돼? 물론이지만 우리는 그 애의 집에서 공부할 거야. 오, 거기는 우리 집에서 상당히 멀어. 대신에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헤이네스 공립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어때? 우리가 거기 그룹 스터디룸 중 한 곳에서 공부하자는 거지? 응. 대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룸이 있어. 좋은 생각이고 스테파니도 좋아할 거야. 하지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두 시간 전에만 미리 스터디룸을 예약하면 돼. 정말? 그거 잘 됐구나. 응. 바로 전화해서 그룹 스터디룸을 예약할게. 잘 됐네. 그럼 내가 스테파니에게 이것에 대해 말할게. 이 글 실전 1-5의 소재는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 사용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헤이네스 국립 도서관의 그룹 스터디룸에서 공부할 것을 제안했고 여자는 좋은 생각이며 스테파니도 좋아할 것이라 말했으며 이에 남자는 그룹 스터디룸을 예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자 관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 예약하기입니다. 따라서 실전 1-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6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지. 늘 주문하던 일반 커피를 주문할 거죠? 안녕하세요 잭. 아니요 오늘은 주스로 주세요. 정말요? 보통은 커피를 마시잖아요. 의사선생님이 카페인 섭취를 줄이라고 충고하셨어요. 음. 사과주스와 오렌지주스 사이에서 결정하기 힘들군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사과주스는 4달러이고 오렌지주스는 5달러에요. 오렌지주스로 주세요. 그리고 양파 베이글도 하나 주시고요. 알겠어요. 양파 베이글은 하나에 6달러에요. 그리고 1달러 추가하시면 크림치즈를 더할 수 있어요. 크림치즈를 더할게요. 제 베이글 데워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받은 이 쿠폰을 사용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것으로 총액에서 1달러 할인받게 되네요. 잘 됐군요. 여기 제 신용카드에요. 고마워요. 주문하신 걸 바로 준비할게요. 이 글 실전 1-6의 소재는 주스와 베이글 구매입니다. 여자는 5달러짜리 오렌지주스 한 잔과 6달러짜리 양파 베이글을 샀고 1달러를 추가하여 크림치즈를 더한 다음에 1달러 할인 쿠폰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지불할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11달러입니다. 따라서 실전 1-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7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행용 가방 주문을 취소한 이유를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바헬이 뭘 하고 있어? 안녕 트리샤. 나는 어제 했던 여행용 가방 주문을 방금 취소했어. 그거 내가 스페인 여행을 위해 주문했던 거잖아. 맞지? 응. 왜 그렇게 한 거야? 그것의 색이나 크기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아니. 색과 크기는 마음에 들어. 가격도 적당해. 그럼 왜 주문을 취소한 거야? 사실은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정말? 여행을 취소한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 삼촌이 내 스페인 여행에 대해 들으시고는 오늘 아침에 여행용 가방을 하나 주셔서야. 그렇구나. 추가로 하나 더 필요는 없지. 맞아. 아시다시피 여행용 가방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 물론이야. 하나만 충분해. 이 글 실전 1-7의 소재는 여행용 가방 주문 취소입니다. 남자는 어제 했던 여행용 가방 주문을 취소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여자에게 색과 크기, 가격은 모두 적절하지만 삼촌으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하나 얻어서 새 여행용 가방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행용 가방 주문을 취소한 이유는 4번. 삼촌으로부터 여행용 가방을 얻어서입니다. 따라서 실전 1-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8입니다. 대화를 듣고 킹스턴 북마크 디자인 컴퓨티션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회는 6세에서 17세 사이에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 좋아. 나도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네. 그렇지. 주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준 책들이야. 좋았어. 몇 권의 책이 이미 떠오르네. 와, 벌써 내 책갈피는 멋질 거라고 확신해. 그러면 좋겠어. 수상자를 위한 상은 뭐야? 수상자들은 상금을 받고 그들의 디자인은 도서관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배부될 책갈피로 만들어질 거야. 대단하지 않니? 굉장한 영광이다. 알려줘서 고마워. 이 글 실전 1-8의 소재는 책갈피 디자인 대회입니다. 주체 기관, The Kingston Library is hosting the competition. 나와 있죠. 참가 대상, The competition is open to local students age 6 to 17. 나와 있습니다. 주제, The theme is a book that gave people new insight and ideas. 나와 있고요. 수상 혜택, The winners will get cash prizes and their designs will be made into bookmarks to be distributed to library visitors.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번 심사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전 1-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9입니다. Good Friends Communications Center의 비디오 제작 강좌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Good Friends Communications Cente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석 매니저인 매그 컬슨입니다. 저는 저희가 제공하는 다가오는 10대 대상 비디오 제작 강좌에 대해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7월 1일에 시작하여 3주 동안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것은 13세부터 17세 사이에 10대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비디오를 찍는 방법과 자신의 온라인 비디오 채널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깜짝 놀라 유명 온라인 비디오 크리에이터가 특별 강연을 할 것입니다. 수강료는 80달러이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수강료 할인이 있습니다. 인원은 최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바로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려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등록 양식을 기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메일로 보내세요. 여러분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등록 확인을 통지받을 것입니다. 전체 수업 일정을 위해 우리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이 글 실전 1-9의 소재는 비디오 제작 강좌입니다.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등록 확인을 통지받을 것이란 언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등록을 확인해준다. 이게 틀렸죠? 따라서 실전 1-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1-10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자전거용 신발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봐요 레이나 나는 이 온라인 가게에서 살 자전거 신발을 한 켤레 고르려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나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여름에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그물 조직의 직물로 만들어진 걸 권할게요. 그게 더 시원할 거예요. 좋은 지적이군요. 색상 면에서는 지금 검정색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걸 사고 싶어요. 색이 더 연한 이것들 중에서 사겠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는 뜻이군요. 맞아요. 다이얼의 수가 다르네요. 이것은 한 개이고 나머지는 두 개군요. 다이얼이 두 개인 것이 더 잘 맞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가격은 어때요? 더 비싼 게 더 좋지요? 자전거 신발에 관한 나의 경험에서 보면 가격이 질을 반영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저는 돈을 더 내고 이걸 주문할래요. 이 글 실전 1-10의 소재는 자전거용 신발 주문입니다. 그물 조직의 직물로 만들어졌으며 검은색보다 더 연한 색 가운데 다이얼의 수가 두 개인 것 중에서 더 비싼 것을 주문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자가 주문할 자전거용 신발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1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1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나한테 빌린 책 다 읽었니? 몇 페이지만 남았어. 오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잘됐다. 제레미도 그 책을 읽고 싶어해. 알았어. 내가 내일 그것을 너에게 돌려줄게. 이 글 실전 1-11의 소재는 친구에게 빌린 책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책을 다 읽었는지 물었고 남자가 몇 페이지만 남았다고 말하자 여자는 그 책을 다른 친구도 읽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오케이. I will bring it back to you tomorrow입니다. 따라서 실전 1-1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2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보, 자동차 일세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그걸 찾을 수가 없네요. 어우, 내가 오늘 아침에 차고 바닥에서 찾았어요. 그걸 부엌 조리대 위에 두었어요. 정말요? 내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찾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마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나 봐요. 이 글, 실전 1-12의 소재는 자동차 열쇠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는 남자에게 여자는 차고 바닥에서 열쇠를 찾아서 부엌 조리대 위에 두었다고 말했고, 남자는 코트 주머니에 있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으므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I should have told you, maybe they slipped out of your pocket. 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실전 1-1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1-13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니얼, 오늘 바빠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야? 안녕, 서른아. 나는 내일 있을 문학 수업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아, 내 차례가 내일이구나.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니? 마무리하는 것을 막 끝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바빠? 내 발표를 외우려고 하는 중이야. 내 전체 대본을 외운다는 말이니? 응, 나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왜 아니야? 내가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려고 했으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더 긴장하게 될 거야. 음, 말이 되는구나. 나는 발표를 할 때 항상 긴장하고 실수할까 봐 두려워. 그래서 나는 발표를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둬. 전체 대본을 외우면 로봇 같고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외우면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요점만 외우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을 연습해. 이 글 실전 1-13의 소재는 발표 준비입니다. 남자가 문학 수업 발표를 준비하면서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발표 내용을 모두 외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체 대본을 외우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고 여자가 말하자 모든 것을 외우면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남자가 말했으므로 이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No, just memorize the key points and practice delivering them natural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1-1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4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군.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롤리나?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당신은요. 오늘 처음으로 라틴 댄스 수업에 갈 거예요. 와, 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몰랐어요.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달에 제빵과 요리를 배웠어요. 맞아요. 당신의 에너지와 열정은 놀라워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있을 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얻기 때문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라요. 사실 스케이트보드를 배울까 생각 중인데 망설이고 있어요. 왜요? 그냥 시도해보세요. 제 나이에도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마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 글 실전 1-14의 소재는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라틴 댄스 수업을 들을 예정이라는 남자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여자에게도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자가 스케이트보드를 배울지 망설이고 있다고 하자 남자가 이유를 묻고 여자는 나이 때문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Don't worry. You are never told to run입니다. 따라서 실전 1-1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5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헨리가 제니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헨리는 대학생이고 여동생 제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녀가 중간고사 공부를 할 때 긴장해 보였고 공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그녀가 학습 자료를 복습하는 것을 도왔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으로 그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덕분에 제니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니는 헨리가 자신의 공부를 또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헨리는 그녀를 돕고 싶지만 자신의 시험 공부하기에도 몹시 바쁩니다. 그래서 헨리는 그녀에게 함께 공부할 반 친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헨리는 제니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헨리, 학급에서 함께 공부할 친구를 찾아보는 건 어때? 이 글 실전 1-15의 소재는 시험 공부 준비입니다. 중간고사 공부를 할 때 대학생인 헨리가 제니를 도와준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되자 제니는 기말고사를 위해 헨리가 자신을 또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험 준비로 바쁜 헨리는 제니를 도울 수가 없어서 함께 공부할 반 친구를 찾아보라고 제안하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헨리가 제니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Why don't you find a friend to study with in your class? 입니다. 따라서 실전 1-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6, 1-17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원 미닛 팁의 스티브 존슨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는 것이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식품으로 그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많은 식품이 안전한 천연 세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여러분의 요리용 스톱과 다른 전기 제품들의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그것을 더러운 곳에 문지르고 물로 헹구십시오. 둘째, 식초는 만능 표면 세정제입니다. 식초와 물을 동등한 비율로 섞으십시오. 그것을 사용해 주방조리대를 청소하고 창문을 닫고 유리의 물 자국을 제거하십시오. 셋째, 케첩은 금속 표면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물건의 표면에 케첩을 한 겹 바르고 30분 동안 그것을 그대로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오이를 사용하여 크레용 자국의 껍질을 문질러 벽에서 그 자국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오이집으로 욕실 거울을 닦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거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음번에 집 청소를 할 때 화학세제 대신 이러한 품목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실전 1-16의 소재는 청소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남자는 집을 청소할 때 식품을 천연세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청소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 foods that can be used as cleaning supplies입니다. 따라서 실전 1-16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7 언급된 식품이 아닌 것은 레몬, 식초, 케첩, 오이는 언급됐지만 양파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언급된 식품이 아닌 것은 3번 어니언입니다. 따라서 실전 1-1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모의구사 1회 RC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1-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님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다음 학기에 본교 학교명과 교표가 공식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기존 교복을 입는 것이 허용될 것이어서 새 학교 이름과 교표가 있는 새 교복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학교 재킷과 셔츠에 있는 기존의 교표를 덮을 새 교표 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배치는 다려서 붙인 후 모든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단단히 부착되도록 놔두어 식혀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 배치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교장 폴 우즈드림 이 글 실전 1-18의 소재는 부착용 새 교표 패치 배부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학교명과 교표가 바뀌지만 새 교복을 구매할 필요 없이 기존 교복 위에 부착할 수 있는 새 교표 패치 배부와 부착법에 관해 안내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새 교표 패치 배부와 부착법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1-1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마이콜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콜의 가족은 배를 타고 한밤중에 클러브에 도착했다. 마이콜은 물에 비친 불빛과 그들을 초대한 가족의 집에 가기 위해 그들이 지나가야 했던 운하망에 깜짝 놀랐다. 클러브 전체가 아름다운 미술관 같았다. 그녀는 그 도시의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마치 귀중한 보석으로 지어진 궁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다음 새벽이 밝자 그녀는 퇴락해가는 건물들을 보고 물의 불결함을 냄새 맡고 모든 것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를 직감할 수 있었다. 클러브는 그녀의 기대를 끔찍하게 배신했던 것이다. 그녀 가족을 초대한 집주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아침 식탁에서 말했고 그녀의 오빠들은 동의했다. 마이콜은 그들이 그냥 예의바르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라고 추측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고 집사를 노려보았다. 이 글 실전 1-19의 소재는 클러브에 대한 인상입니다. 마이콜은 한밤중에 클러브에 도착했고 클러브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마치 보석으로 지어진 궁전에 있는 것 같이 느꼈으나 날이 밝자 클러브의 퇴락함과 불결함에 자신의 기대가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고 클러브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말에 얼굴을 찡그렸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에 드러난 마이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매혹된에서 실망한 패스네이티드부터 디스 어포인티드까지입니다. 따라서 실전 1-19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좋아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대학이 어떤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이러한 이야기 중 몇몇은 그들의 대학 성적에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 중 한 명인 앤듀루는 최근 수업에 빠졌는데 그것은 그가 늦어지고 있었는데 형으로부터 10분 넘게 늦을 것 같으면 수업에 가려고 애를 쓰지도 말아야 한다고 들어서였다. 그는 앤듀루에게 교수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늦으면 아무도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몇몇 수업에서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앤듀루는 몇몇 매우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 그리고 그는 그날이 제출 기한인 과제를 제출하지 못해서 몇 점의 점수 또한 감점당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출석에 관한 교수의 규칙을 알아내어서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다. 즉 모든 경우에 규칙이 다 같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며 다른 학생의 전문 지식에 의존하지 말라.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의 원천을 찾아가라. 실전 1-20의 소재는 대학생활에 관한 충고입니다. 필자는 형의 충고를 듣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 불리익을 받은 앤듀루의 사례를 들어 대학생활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충고에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대학생활에 관한 충고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직접 정보를 확인하라입니다. 따라서 실전 1-2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1입니다. 미추신 피신이시 리얼리즌 애티티드 에즈월레스 스마일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의심스러운 곳에서 비린내가 난다거나 또는 시금쥐 냄새가 난다. 김새를 채다. 라고 말한다. 미시간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비린내의 의심스러운 속성을 조사했는데 그들은 냄새와 감정 사이의 연관성이 양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비린내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우리를 비린내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은 피의실험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불신하는 능력을 시험했다. 그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공기 중에 확 풍기는 약간의 생선기름 냄새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의심하며 면밀히 조사할 가능성을 높아지게 했고 그것을 생각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한다. 그들은 또한 반대의 시나리오도 만들어냈다. 즉 후각 테스트를 하는 동안 한 연구자로 하여금 의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의심이 자극된 사람들이 비린내를 식별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냄새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심스러운 분위기는 비린내에 대해서만 그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했으며 다른 냄새에는 그렇지 않았다. 비릿함은 실제로 냄새일 뿐만 아니라 태도이기도 하다. 이 글 실전 1-21의 소재는 의심과 비린내입니다. 의심스러워하는 것과 비린내 사이에는 연관성이 양쪽으로 작용하여 비린내는 피의실험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더 의심하게 했고 또한 의심스러운 행동은 피의실험자들이 비린내에만 더 민감하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밑줄이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의심스러워하는 것과 비린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Being suspicious and the smell of fish are crossly interrelated입니다. 따라서 실전 1-21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2입니다. 다음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보에 지정된 저장장소에 대한 접근성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그 위치에 얼마나 잘 보존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의 데이터와 정보는 접근하고 검색하기 쉬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보를 지정된 저장장소에 둘 가능성이 적다. 아마 여러분은 종이 서류를 적절한 파일에 넣고 싶지만 책상을 떠나 오른쪽으로 세 걸음 걸어서 팔을 들어올려 열기 힘든 서랍을 당겨 열고 해당 파일을 찾은 다음 그 정보를 어쨌든 무언가 더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꽉 찬 그 파일 안에 넣는 것은 내키지 않을 것이다. 혹은 아마 여러분은 전산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위한 파일에 접근하려고 하나의 디렉토리에서 대여섯 개의 아이콘과 파일을 클릭해 들어가기 위한 시간을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을 거치는 대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바로 책상 위에 두기로 할 것인데 그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다른 많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아래에 천천히 묻히게 된다. 이 글 실전 1-22의 소재는 자료의 저장 장소입니다. 자료 저장 장소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지 않으면 자료를 손닿는 곳에 아무렇게나 쌓아놓게 되고 다른 자료에 묻히게 되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료를 저장할 때는 접근과 검색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자료를 보관할 때는 저장과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1-2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조깅하는 사람들의 계층 내에서는 도시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것은 남자다움의 실험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체적인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숨차기는 하지만 자랑스러운 상징이기도 했다. 조깅하는 사람 대부분의 삶은 농업이나 공업에 힘든 협업을 수반하지 않았고 무리 속에서 달림으로써 그들은 동료애와 일종의 소속감을 느낀과 동시에 자신들의 경쟁 본능도 충족시켰다. 그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내적 환희와 강렬한 고통을 느낌과 동시에 자신들이 국제적인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출발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특권의식도 느꼈다. 도시 마라톤은 매혹적인 도시 정글로의 여행이고 영원에 탐험되지 않은 영역으로의 항해이며 자신의 신체적인 지평의 확장이었다. 이와 같은 경주는 관광 명소와 고층 건물 사이에서 더 짧은 거리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일생일대의 추억이 될 것이었다. 이 글 실전 1-23의 소재는 도시 마라톤입니다. 도시 마라톤은 남자다움의 시험, 동료애, 소속감, 경쟁적인 본능의 충족, 도시의 탐험이라는 경험을 모두 제공하여 조깅하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도시 마라톤이 조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 The reason city marathons were popular among joggers입니다. 따라서 실전 1-2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 일단 가면 방문자들은 매우 가혹한 생활환경을 견뎠다. 올림피아는 매우 아름다운 장소였고 매우 조용했지만 그것의 위치는 매우 외딴 곳이어서 고대의 갈 곳 없는 다리 같은 곳이었다. 딸랑 여관 한 채만 있었고 더 운이 좋은 사람들만 그것을 점유했다. 여행자들 중 나머지는 텐트를 치거나 비바람에 노출된 채 야외의 선별된 장소에 머물렀다. 경기가 여름에 개최되었는데 그때 날씨는 매우 덥고 건조해서 아무도 근처의 강 두 곳에서 씻거나 물을 마실 수 없었는데 그 강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그 장소는 책취와 위생시설의 전면 부재로 악취가 진동했다. 올림픽 경기를 보는 동안 좌석이 전혀 없었고 오직 대부분의 사람이 서서 지켜보는 풀이 무성한 제방만 있었을 뿐이었다. 스테이디엄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어 단어 스테이돈에서 파생했는데 그것은 서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글 실전 1-24의 소재는 고대 올림픽 경기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러 가서 관람자들이 견뎌야 했던 매우 열악한 생활 조건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고대 올림픽 경기 참가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Attending the Asian Olympics Far From Comfortable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전 1-2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5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의 분기별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을 보여준다. 1분기와 2분기의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했지만 그것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했다. 전세계에 대한 3분기의 양고기 수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했지만 2019년에 10만톤 미만으로 하락했다. 4분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2019년에 14만톤이 넘는 수출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분기는 4개의 분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을 보였다. 그래프에서 다루어진 4년 모두에서 3분기는 4개의 분기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의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을 보였으며 예외는 2018년이었는데 그때 3분기 수출은 10만톤보다 적었다. 이 글 실전 1-25의 소재는 호주의 양고기 수출입니다. 전세계에 대한 양고기 수출에서 3분기가 4개의 분기 중에서 가장 적은 해는 2016, 2018, 2019년이었으며 2017년에는 2분기가 4개의 분기 중 가장 적은 수출을 보였고 또한 2018년의 3분기 수출은 10만톤이 넘었으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2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실전 1-26입니다. 제인 아담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인 아담스는 1860년에 일리노이스주의 세러빌에서 태어났다. 아담스는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미국인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지적이고 야심있는 젊은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부지에 좌절하여 그녀는 대학 친구인 앨런 게이트 스타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런던에 있을 때 그들은 토인비 홀에 의해 영감을 받았는데 그곳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가난한 지역 주민들을 돕는 집이었다. 시카고로 돌아오자마자 아담스와 스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비슷한 종류의 사회복지관을 설립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의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동기가 생겼다. 시가 쓰레기 관리 상태에 관한 그녀의 보고서를 무시하자 그녀는 쓰레기 수거원으로서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시카고시는 그녀에게 그 일자리를 주지 않았지만 1895년에 그녀를 쓰레기 감시관으로 임명했다. 일생 동안 아담스는 최하층 계급의 옹호자였으며 또한 진포적 운동의 지도자였다. 1931년 그녀는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아담스는 11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그녀 자신의 자서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널리 익힌다. 이 글 실전 1-26의 소재는 제인 아담스의 생애입니다. 쓰레기 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는 시에 의해 무시당했고 그러자 아담스는 쓰레기 수거원의 일자리를 구하려 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제인 아담스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즉 쓰레기 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가 시로부터 주목받았다. 이것이 틀린 거죠. 따라서 실전 1-2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7입니다. 페인트 이색클링 드롭오프 이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페인트 재활용 기부 행사 무료이며 로렌스 카운티 주민만 참가 가능함 1시 9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낮 12시까지 장소 마데라 디스트릭 페어그라운즈 B 주차장 다음을 봤습니다. 가정용 페인트 지분과 컨크리트 밀폐제 접착제 주의! 페인트는 밀봉되어 있어야 하고 원래의 제조사 상표가 있는 원래 용기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받지 않습니다. 스프레이 페인트 5갤럼보다 더 큰 용기 기부 전에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855-234-8909로 전화주세요. 차량의 트렁크에 페인트 재료를 실으세요. 기부할 때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주세요. 행사 요원이 차량에서 페인트 용기를 꺼내도록 해주세요. 더 알고 싶으시면 www.recyclepaint.org를 방문해주세요. 이 글 실전 1-27의 소재는 페인트 재활용 기부 행사입니다. 5갤럼보다 더 큰 용기는 받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기부하는 페인트 용기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1-27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8입니다. 헤리티지 소울푸드 쿠크 오프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헤리티지의 소울푸드 요리 경연대회 모든 요리사를 부릅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소울푸드 요리 재능을 보여주세요. 참가는 무료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리슨 커뮤니티 센터 오후 1시까지 음식 제출 부문 앙트레 곁들임 음식 디저트 더 세밀한 세부상 각 부문 1등 수상자에게 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요리한 사람들은 심사 시간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상자는 오후 3시 30분에 발표될 것입니다. 참가작은 다음에서 1부터 10가지의 척도로 심사될 것입니다. 창의력, 맛, 소울푸드로서의 확실성 참가자들은 조리된 음식을 가져와야 합니다. 데우는 도구는 제공될 것입니다. 심사 후 남은 음식은 먹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이메일로 등록하세요. 헤리슨센터 골이 굿메일.org 질문이 있으시면 http www.harrisoncenter.org 를 방문하셔서 관련된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 글 실전 1-28의 소재는 소울푸드 경연 대회입니다. 참가작인 음식은 창의력, 맛, 소울푸드로서의 확실성 이라는 3가지 영역에서 1부터 10가지의 척도로 평가된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참가작은 3가지 영역에서 1부터 10가지의 척도로 평가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1-2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29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머지않아 옐로우스톤에서 늑대를 완전히 제거한 결과가 명확해졌다. 포식자들의 압력이 거치자마자 엘크의 개체수는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그 탐욕스러운 동물들에 의해 그 공원의 넓은 지역이 헐벗게 되었다. 강뚝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강가에 수분이 많은 풀은 그곳에서 자라는 모든 미목과 함께 사라졌다. 이제 이 황량한 풍경은 새들에게조차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지 못했고 종의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피해를 본 동물 중에 비버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물뿐만 아니라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에도 의존하고 버드나무와 퍼플러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비버들은 나무에서 영양이 풍부한 새순이 도달하려고 그 나무를 쓰러뜨려서 그 새순을 만족스럽게 먹어치운다. 물가에 모든 어린 낙엽수들이 굶주린 엘크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버들은 갉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다. 자 일단은 5번 워드를 워로 고치십시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29의 소재는 늑대의 절멸로 인한 생태계 파괴입니다. 5번에 선행하는 명사구 Old Young Deciduous Tree Alongside Water가 주어이고 주어의 핵인 트리즈가 복수형이므로 단수형 동사 워즈를 복수형 동사 워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1-29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0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제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충실한 시민과 게으름뱅이로 구성된 인구 집단을 상상해보라. 충실한 시민은 자신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를 생산한다. 사례로 사용하기 위해 그 공공재가 충실한 시민에게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생산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들은 그 풍부함을 공유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듦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실한 시민은 이 사례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선호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충실한 시민과 게으름뱅이가 그들의 생존이나 번식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선택은 적합성에서 차이를 요구하므로 인구 집단 내 모든 사람의 적합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전혀 영향이 없다. 만일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듯이 그 공공재가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충실한 시민은 그 이득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소멸할 것인데 그 이유는 게으름뱅이에 비해 그들의 개인적인 비용이 그들의 적합성을 향상하기 줄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잘해야 공공재 생산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중간이며 최악의 경우 그 공공재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얼마라도 있다면 비적응적인 것이다. 4번의 인헨시즈는 리디스즈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1-3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0의 소재는 도덕과 자연선택입니다. 자연선택은 적합성의 차이를 요구하며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것을 생산하는 비용을 떠맞는 충실한 시민의 적합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향상하다라는 뜻인 인헨시즈는 적절치 않습니다. 줄이다 라는 뜻인 리디스즈와 같은 단어로 바꿨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1-3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1입니다. 다음 비결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농구는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이 적어서 하키와 같은 게임보다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하키 선수들은 유리 섬유스틱을 사용하고 마찰이 적은 표면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광범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서 탐험할 자유를 줄이는 속도로 움직인다. 결과적으로 하키 선수들은 비교적 득점 기회도 거의 없이 끝에서 끝으로 빠르게 실주하는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농구는 과학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사실상 기술적인 장비에 도움 없이 달리고 점프하고 슈팅한다. 그러므로 그 경기의 속도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의해 제한된다. 플레이는 과학기술이 허용하는 만큼 빠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빠르게 일어난다. 이것은 또한 왜 트램펄린 위에서 이루어지는 농구 유형이 그것들의 높아진 수식적 매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여전히 농구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특성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것은 그 경기가 활동 공간의 복잡성을 줄이는 기술적인 사이드쇼로 변화되면 손실된다. 일단 빈칸에는 3번 Human Possibility를 씁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1의 소재는 농구와 기구를 사용하는 다른 스포츠 종목의 차이입니다. 농구는 기구를 사용하는 하키나 트램펄린을 사용하는 농구와는 달리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경기이고 이런 이유로 공간의 활용이 더 잘 이루어지고 보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인간의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실전 1-3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양 전통의 많은 절학자는 인간의 언어가 고유하다고 생각하며 몇몇은 심지어 언어가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믿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언어구사 능력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그것이 누가 정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다. 데카르트는 동물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그것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개몽주의 시대 전학자인 칸트는 동물에는 로거스 즉 이성이 전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공동체에 밖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현사학자인 하이데거에게 언어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너무나 중요해서 언어가 없는 존재는 죽을 수가 없고 그저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철학자는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정의했고 다른 동물들은 자동으로 제외했다. 그들에게 언어는 사고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이고 이성의 한가지 표현으로 여겨졌다. 빈칸에는 1번 따라서 실전 1-3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2의 소재는 언어와 이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구사 능력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데카르트는 동물은 말할 수 없으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칸트는 동물이 이성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언어가 없는 존재는 죽을 수 없고 그저 사라진다고 보았으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고 그 자체와 연결된 것이고 이성의 한가지 표현으로 여겨졌다. Connected to thinking itself and viewed as an expression of religion입니다. 따라서 실전 1-3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현행사의 과학은 실험실의 현상 분석이나 설문조사의 즉 평균이나 전형의 설명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변란점이 동시에 작동하는 현실세계의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우리가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시장의 힘이나 계급구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결정적인 사실도 놓친다. 사회적 현상은 사실상 상품과 돈뿐 아니라 정보, 아이디어 혹은 그저 소문도 주고받는 사람들 즉 개인들 간의 수많은 작은 거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개별적인 거래에는 금융의 폭락과 아랍의 봄 같은 현상을 촉발하는 패턴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소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 그러한 패턴이 단순히 사회를 이해하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평균하여 수렴되지 않기 고전적인 평균이나 전형 중심의 분석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는 개인 간의 수많은 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의 그 모든 복잡한 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일단 빈칸에는 2번 Average Out to the Classical Way of Understanding Society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전 1-3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 글 실전 1-33의 소재는 빅데이터와 사회과학입니다. 현행 사회과학은 실험실에서의 현상 분석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평균이나 전형 설명에 기초하고 있어 현실 속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의 복잡성이 초래하는 결과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법이 요구된다는 글의 내용입니다. 빈칸 문장의 앞부분은 수많은 미소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빈칸의 내용은 그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상 그러한 미소 패턴의 이해는 단순히 앞에서 설명한 고전적인 사회 이해 방식인 평균과 전형 중심의 분석으로는 이해될 수 없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야만 사회의 모든 복잡한 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사회를 이해하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평균하여 수렴되지 Average Out to the Classical Way of Understanding Society입니다. 따라서 실전 1-33의 정답은 2번이 정답되어 있습니다. 실전 1-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어떤 결정에도 쉽게 이용될 수 있다. 과학의 난해한 특성, 즉 많은 사람이 그것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과학체계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징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과학은 논란이 되는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로 자주 환영받아왔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불신이 동반되어 왔으며 이는 미래에도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기이한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권위있는 인물에 대한 그리고 정부 규제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이 상실되면서 기술과 과학 발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가 동반된다는 것이다. 환경의 여러 문제, 특정한 과학기술의 도구를 사용한 결과 그리고 모든 사회문제가 이성적으로 통제되거나 계획을 통해 방지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고려할 때 과학과 기술이 더 이상 일반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신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마치 우리의 두려움 감소가 걱정의 증가로 상세되고 있는 것과 같다. 빈칸에는 4번, Our decrease in fear is being compensated by an increase in concern 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전 1-3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4의 소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동반되는 불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우연의 일치가 권위있는 인물과 정부 규제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의 상실이 기술과 과학 발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동반하는 것이라는 글 충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우리의 두려움 감소가 걱정의 증가로 상세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Our decrease in fear is being compensated by an increase in concern이죠. 따라서 실전 1-3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터테미즘은 식물, 동물 또는 사물을 개인이나 사람, 집단과 상징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으로 전통사회의 특징이다. 터테미즘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분석 중 하나에서 레비 스트라우스는 그것이 자연세계가 사회적 차이를 반영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다른 종과 사물의 집단으로 나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터테미즘이라는 용어가 하나는 자연적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두 계열 사이에서 이념적으로 제기되는 관계를 포괄한다고 주장하는데 바꿔 말하면 자연계의 사물이 어떤 부족이나 사회 집단을 나타내거나 그것의 상징적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그 부족은 그 사물의 사용과 그 사물이 상징하는 것에 관한 구성원의 공유된 이해에 의해 인식된다. 대부분의 원시 부족들은 문자체계가 없으므로 그들의 과거 사회 제도의 혼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그 사물은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사물이어서 그것의 의미는 그것이 문화적 중요성을 갖는 집단의 사회적 위계 질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전 1-35의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글 실전 1-35의 소재는 토테미즘에 대한 분석입니다. 토테미즘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 레비스트라우스의 토테미즘에 대한 분석을 설명한 글입니다. 4번은 원시 부족들에게 문자가 없어서 그들의 과거 사회 제도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전 1-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1-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엽서 형식은 그것이 있던 시절에 혁명적인 통신기술로 느껴졌다. 1-367년에 처음에는 아무 이미지도 없이 엽서가 도입되기 전에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가장 압도적으로 일반적이었던 방법은 편지였다. B번 단락입니다. 당연히 편지는 교육의 중심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올바른 글쓰기, 편지체제, 갖추기 및 글의 관행에 대해 배웠다.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확신이 안 가는 경우에는 대중매체에 그것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에 관한 많은 에티켓 설명서와 조언이 있었다. 실전 1-36 계속 이어집니다. A번 단락입니다. 대조적으로 엽서는 관련된 형식적이고 교육된 관행의 장치 없이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완벽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것은 그림 엽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원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선물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노력을 요하는 편지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었다. C번 단락입니다. 엽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은 엄청나게 다양했는데 지방의 성과 같은 풍경뿐만 아니라 여배우와 다른 유명 인사들, 귀여운 고양이와 강아지, 순수 예술의 복제품이나 대중문화 아이템의 사진 등 사진작가들과 출판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어느 주제든 사용 가능했다. 혹은 자신의 카드를 주문하거나 제작할 수도 있었다. 이 글 실전 1-36의 소재는 그림 엽서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주어진 글은 그림 엽서가 처음 도입되었던 1867년 이전에는 편지가 주된 연락수단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다음에는 편지가 주된 연락수단이었을 때 사람들에게 편지쓰기 관행을 가르치는 것이 충시되었다는 내용을 담는 B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러한 편지쓰기와 차별된 특징을 지녔던 그림 엽서의 장점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A가 와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림 엽서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열거하며 장점을 계속 설명하는 C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의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번, A, C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3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1-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지의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출판된 결과의 재현 가능성은 과학연구의 근간이다. 객관성은 과학에 매우 중요하며 출판이 허용되기 전에 저자와 관계없이 관찰, 실험, 이론이 점검될 것을 요구한다. C번 단락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결과는 동료들, 다시 말해 그것을 이해하고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되고 수용된 논문에서 제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동료 검토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야 새로운 결과는 출판될 수 있고 과학적 지식에 속하게 된다. 실전 1-37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과학 출판물의 집합은 연구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공동으로 구축해왔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는 공동유산이다. 과학의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본성을 감안할 때 어떤 연구자든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쉽게 모든 과학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A번 단락입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한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동료 검토학술지가 과학 논문을 유료화의 벽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몇몇 주요 출판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연구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적 자금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사람이나 과학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 실전 1-37의 소재는 과학 출판물에 대한 접근 제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은 출판된 결과의 재현 가능성이 과학 연구의 근간이므로 과학적 연구 결과의 출판이 허용되기 전에 모든 관찰, 실험, 이론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진 글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동료 검토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모든 과학 출판물은 연구자들이 이루어낸 공동유산이므로 연구자라면 누구나 과학 출판물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언급된 B가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당위성이 오늘날 몇몇 주요 출판사의 유료이용제 방침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누구나 과학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A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BA가 맞습니다. 따라서 실전 1-3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는 사회적 참여와 상호의존의 정도를 확대한다. 한 문화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실제로 그 문화에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양치질과 같은 겉보기의 사적인 활동도 문화 참여의 한 형태이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치약 상표는 시장이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산한 것을 반영하고 만약 여러 상표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아마도 광고 문구와 같은 문화적 메시지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다른 많은 치약 구매자들의 선택과 결합하여 어떤 상표가 시장에 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패하고 사라지는지를 결정한다. 실전 1-38 정답은 3번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실전 1-38 계속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다른 많은 치약 구매자들의 선택과 결합하여 어떤 상표가 시장에 남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패하고 사라지는지를 결정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실전 1-3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회사가 파산하면 많은 개인이 일자리를 잃고 그들의 가족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더욱이 양치질은 이를 닦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고 우리 모두에게 양치질하려는 선천적인 충동을 남긴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유전자에 주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서 신선한 냄새가 나고 여러분의 치아가 하얘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은 이 관습을 지속할 것이다. 이 글 실전 1-38의 소재는 문화의 영향력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어떤 일의 결과로 사람들의 선택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치약의 상표를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은 사람들의 치약 상표 선택이 광고 문구와 같은 문화적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다는 내용의 문장 다음에 올 수 있고 그 뒤에 실패한 치약 회사의 파산이 미치는 영향을 언급한 내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38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지적 재산에 의해 창출되는 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근거는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적인데 이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공리성이 혁신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조각의 빵과 같은 물리적인 사물과 달리 어떤 것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 사용되거나 소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한 조각의 빵을 공유하는 것과 달리 여러분이 가진 양을 줄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일단 이 실전 1-39의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실전 1-39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점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실전 1-3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새로운 지식이 보급되면 최대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하지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발명가들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투자할 동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재산은 지식을 공유된 공공재에서 사적인 재화로 전환함으로써 보통 일시적으로 그러한 공유를 중단시킨다. 다시 말해서 지적 재산은 희소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곳에서 희소성을 만들어낸다. 이 글 실전 1-39의 소재는 지식 공유와 지적 재산권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하웨버로 시작하므로 앞에 흐름에 대한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에 위치할 것입니다. 3번 앞문장에서는 지식 공유가 공리적이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지만 주어진 문장에서는 이것이 이야기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고 3번의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는 이를 부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의 흐름상 주어진 문장의 주어 이시 지칭하는 것은 3번 앞문장에서 언급된 sharing knowledge with others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따라서 실전 1-39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도넛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중 하나를 제공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집단은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좋다는 입장인데 이는 집단의 절반이 도넛을 선택하고 나머지 절반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3번째 선택지가 도입되고 이것에는 그것이 생선맛 아이스크림인 상황을 상상해보라. 다른 두 가지 선택지보다 덜 선호되는 이 선택지의 도입은 도넛과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이에서의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유인 효과는 원치 않는 선택지가 그것에 가장 가깝게 비교되는 선택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하게 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그것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다. 이것이 그렇게도 흥미로운 효과인 이유의 핵심은 3번째 선택지가 불쾌한 것이고 그리하여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아무도 생선맛 아이스크림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원하는지 도넛을 원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선맛 아이스크림 때문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실전 1-40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선택 세트에 덜 호감을 주는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 세트해서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 글 실전 1-40의 소재는 유인효과의 개념입니다. 비슷한 선호도를 갖는 도넛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선택지인 상황에서 생선맛 아이스크림을 선택지로 추가하게 되면 생선맛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대비되면서 사람들이 도넛보다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한 글입니다. 즉, 생선맛 아이스크림이라는 호감이 덜한 선택지가 추가됨으로써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인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Favorably, 빈칸 B에는 Alternative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1-40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41에서 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소통 문제의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과학에 대한 대중에 제한된 이해력이다. 대중은 과학에 대해 조금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자주 상기하는 것은 대중 중 약 절반이 지구가 하루가 아니라 1년 동안 태양주의를 궤도를 그리며 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4분의 1 미만이 질소가 지구 대기에서 가장 흔한 기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 10% 미만이 의학 테스트 결과를 평가할 때 참대 거짓 양성 비율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2 곱하기 2 분할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자가 기후변화나 원제력 같은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라고 할 때 과학자가 말하는 것을 대중구성원이 이해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실전 1-41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구성원은 과학자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수적인 신중하고 의식적이며 분석적인 정보처리 출처를 배제하고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정에 이끌리는 정보처리 출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재난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 공격의 규모는 과대평가하고 더 중대하지만 시간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더 멀리 떨어진 재난 예를 들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또한 동료의 의견을 신뢰하는 것처럼 결함이 있는 경험적 지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것은 곧 자기 강화적인 양극화 상태를 억제할, 촉발할 수 있는 형태의 추론이다. 이 글 실전 1-41에서 42의 소재는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력입니다. 실전 1-41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에 대한 대중의 제한된 이해력과 과학자의 사고방식과 다른 대중의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과학자가 대중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과학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 Why it is hard for scientist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입니다. 따라서 실전 1-4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42번 밑줄신 A2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중이 동료의견에 대한 신뢰와 같은 결함있는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는 경향은 자기 강화적인 양극화 상태를 촉발할 수 있는 추론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글의 흐름이므로 2번의 인히비트를 트리거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1-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1-43에서 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달락입니다. 구웰프 대학교 캐나다 연구원 크리스토퍼 찰스는 캄보디아에 있는 리서치 디벨로먼트 인터내셔널의 두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들의 철분 결핍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 결핍은 빈혈증으로 이어졌고 관련된 문제로 두통과 유아의 뇌 발달 장애가 더불어 발생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워 보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식단에 철분을 더 많이 넣는 것이었다. D번달락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붉은 고기를 살 여유가 있을 정도로 부유하지 못했다. 사실 철분 결핍은 약 35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빈곤으로 인한 질병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철제 냄비로 요리를 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들은 철제 냄비가 무겁고 비싸다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음식을 요리하는 동안 요리 냄비에 철 조각을 넣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원형과 같은 디자인을 싫어했다. 실전 1-43에서 45번 계속 이어집니다. D번달락입니다. 다행히도 찰스 씨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디자인 즉 그들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는 물고기 디자인을 생각해냈다. 찰스 씨는 어느 날 밤에는 제가 저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마을에는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컴퓨터를 사용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일정치 않은 어떤 보기 흉한 금속 조각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았고 그리하여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소셜 마케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C번달락입니다. 철제 행운의 물고기 디자인은 효과가 있었다. 찰스 씨가 말했다. 길이 7.6cm에 약 200g인 철제 물고기는 철분을 강화하기 위해 물이나 스프에 넣고 최소한 10분 동안 끓임으로써 효과를 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결과를 얻고 있는데 빈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 같고 마을 여성들은 기분이 좋고 어지럼증도 없고 두통도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철제 물고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 철제 물고기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찰스 씨는 중요한 교훈을 실제로 얻었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료책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글 실전 1-43에서 45번의 소재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빈혈증 극복을 도운 인물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단어를 정리해보세요. 실전 1-43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어진 글 A는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의 연구원인 크리스토퍼 철스가 캄보디아 사람들의 철분 결핍 극복을 돕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들의 식단에 철분을 더 많이 넣는 일을 수행해야 했다는 내용입니다. A 다음에는 그 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던 몇몇 이유가 언급된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크리스토퍼 철스가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상황을 설명한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마지막으로 크리스토퍼 철스의 해결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얻게 된 교훈을 설명한 C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번, B번, C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4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44입니다. 밑줄신 A2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역과 다른 것은 2번은 The Iron Parts를 가르치고 나머지는 모두 캄보디아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실전 1-4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실전 1-45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리 냄비에 철 조각을 넣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원형 디자인을 싫어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1-4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southern Stevenson 회다 보니까